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일까 말리일까인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며 들어오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이 대제사장들은 이미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구속의 역사를 선언하게 하시는 것임을 그가 가이야바를 통해서 그가 대제사장인 거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책잡으려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금 문제였고 이 세금 문제를 책잡으려 했을 때 누구와 누가 같이 오냐면 바리세인들과 해로 땅이 같이 오면 우리가 13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세인과 해로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냄에 왜 하필이면 바리세인과 해로 땅을 같이 보냈을까요? 우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바리세인과 해로 땅은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바리세인들은 원리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고 해로 땅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정치인들과 야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해로 땅을 따르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는 데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잡는 데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칭잡는 일에 이 서로 상반된 사람들이 함께 왔냐면 바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들이 만약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건 정치적으로 우리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해로 땅을 데리고 온 것이고 세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불이한 정권에 세금을 내게 할 수 있냐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세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척지게 하고 그를 정지할 수 있는 제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양쪽으로 어떤 얘기를 해도 한쪽에는 걸려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서로 작당하여서 책 잡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들로서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14절 말씀을 봅시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권유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스스로의 권위에 대해서 자기들의 잘난 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어라고 인정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띄워주면서 때로는 자기네들이 인정하기 싫은 걸 인정하면서 오는 거예요 바로 함정에 빠트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것이 없으시니 당신은 진실되게 말하고 걸리적거리는 건 어떤 것도 없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것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생님이라고 인정하고 참되다고 얘기하고 꺼리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는 계산이에요 바리세인 쪽이나 해로 땅이나 둘 중에 한 곳에는 반드시 책을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그렇게 사니까 자기들의 수준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서로 상반된 것이어서 조화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가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해사는 지금 온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예요 그런데 누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민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전통적인 사상이에요 온 세계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나라를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가해사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조금 후에,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볼 거지만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이들이 왜 가해사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바른 방법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방인들의 통치를 누가 허락하셨다는 것이 계속 나오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면서 가르쳐줬던 말씀이 신명기야와 여우수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이방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서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무엇에서 이루어져요? 바로 바벨론 통치에서 이루어지면서 다니엘에서 5장 같은 경우에는 너브갓네살의 통치가 누구에게 나왔음을 다니엘은 분명히 선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이 통치권을 주심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브갓네살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경고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이스라엘이 죄악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국가를 징계의 몽둥이로 쓰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가고 있어요 사람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평상시에 원수되었던 바리세인과 헤로 땅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면서 오직 예수님을 책 잡는 데 현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기양양에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 하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가르쳐줍니다 15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바치리일까 말리일까 한데 가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해 보쇼 어느 쪽으로 얘기해도 당신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먼저 심차게 밀어붙이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러실 때 어짜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들이 무슨 의도로 왔고 어떤 생각으로 왔고 어떤 함정을 파고 왔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피하세요 이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회피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가르쳐주세요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대나리온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누구의 주권 안에서 나온 것이냐 얘기할 때 가해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 17절 말씀해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따른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세상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가해사의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우기면서 이것이 서로 상반된 것으로 싸우는 것은 오히려 이유배반적인 것을 너희들도 인정하는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너희들도 무엇이 어디에게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해사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없음을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구별되어 있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 구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구별해야 됨을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이것을 혼합해서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의미는 뭐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서 나오면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해사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약에서 어떻게 선언되었고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별의 원리 두 번째는 통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이율배반적인 것이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구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 이후의 말씀도 우리에게 자세한 내용을 가르쳐 줬는데 기본적인 게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별의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통치의 원리를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봅시다 제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즉 누군가가 권세 갖는 것은 누가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음을 안다면 세상 권력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리고 2절에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무엇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거스름이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우선 의로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국가 권력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선 국가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달려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함으로써 우리가 죄로 급격하게 빠져드는 것을 막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의 몽동이로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순종한다는 것은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국가를 세웠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 권력이 자기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갔을 때 이 거역하는 걸 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봐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5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너부갓네스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 권세임을 알고 인정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선을 행하라 그래요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돌리실까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왕의 의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현재 가해사리에 통치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바리세인과 헤롯당 왜 하나가 되어서 나왔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을 징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들과 짝하여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들의 외식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부패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부패와 외식을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짐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책 잡으려는 이들의 외식함 이들의 어리석음 이들의 범죄됨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로 우려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동영상 강좌를 만들어서 소개해 드릴 것인데 기독교의 삶의 유리라는 제목으로 지금 십계명과 팔복과 성령의 열매를 지금 계속 제가 심하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이 세상 질서의 기초가 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질서를 따를 때 하나님이 이 세수신 질서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외식함으로 우리가 거짓됨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바꿀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어리석은 방향으로 죄를 짓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게 됨을 분명히 성경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의 질서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본문 묵상 1을 봅시다 첫 번째, 바리세인들과 해로 땅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잡으러 왔나요? 예수님을 착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함정을 팠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두 번째, 이들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지점하라 하나요? 예수님을 우선 띄워줘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졌던 사람들이 선생님이요냐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참되시고 거리끼는 일이 없고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을 도로를 가르치니 우리 질문을 피하지 말고 반드시 대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올 것을 기대하면서 유혹하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외식함을 알고 시험함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가 어떠함을 아셨고 무어라고 대답합니까? 이들이 외식함과 시험함을 알고 이들의 무식함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와 통치에 대해서 어리석음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성교해야 됨을 알면서도 왜 섞어서 성교려느냐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에게 권세를 주심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이 세상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충돌되는 것은 통치자가 무엇을 할 때 자기의 권세가 하나님께서부터 나옴을 인정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니엘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심을 선언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영광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더 나아가 당시 변방 야인인 예수님께서 모든 지배계층을 중심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당시 지배계층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백성의 장노들은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이의를 달고 자격에 대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하늘 천국 잔치의 비유였어요 제가 어제 말씀해서 열 문화의 비유는 이미 그것은 열이고에서 하셨던 말씀이었죠 천국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들이 공공에 처하게 되자 일단 뒤로 물러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평상시에 심한 갈등과 대류를 보오던 바리세파와 사두계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무에 대하여 서로 마음을 하나가 돼서 의논하였고 이에 이들은 자신들의 전수를 받고 소수 정의의 농객을 선발하여 당시 가장 예민하고 정치적인 문제의 납세와 신학사성으로 상호 견해가 다른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 책 잡으려고 합니다 즉, 서로 상반된 주장 안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던 분들 간에 이들은 서로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이론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이론적인 내용에 예수님을 빠뜨려서 올무에 걸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납세에 대한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과 예수님의 지혜 등의 답변을 상고한 후 다음 시간은 부활의 문제를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사상입니다. 여러분 책 56페이지, 승리하는 사람 3화로 56페이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른 신앙에는 바른 신민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책, 권세는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른 신민사상이에요 그래서 바른 국가관, 바른 국가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로서 인정하고 그 이유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민의 의무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바라볼 때 항상 가지게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왜 순종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의 악과 그들의 선은 누가 조율하세요? 하나님이 조율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너부가네사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악한 정권도 따라야 되냐? 그것이 아니죠 악한 정권은 이미 그들이 무엇함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써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이러한 예는 요한 게시록에서 이미 많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짐승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데 힘쓰는지 우리가 봤어요 그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려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인내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순종이에요 충성이에요 그래서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폭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국가 절대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누구의 통치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통치만 바라봐요 이랬을 때 이 시대에 빛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줄 때 이 세상은 오히려 진보로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올바른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지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국가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어떤 신분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위반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힘써 거역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따라요 그것은 따르지 않아요 국가 권력의 한계성과 이것이 짐승으로 대변되는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한 자들의 악한 의도를 통해 공의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이 어떤 계략을 들고 와도 누구의 뜻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지혜만 더욱더 빛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세상에 선포될 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바라보게 할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다지기입니다 오늘 본문 다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은 방송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 나누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나눈 이 내용들을 본문 다지기 정답을 다운받으셔서 다시 보시고 이 본문 다지기가 없으신 분들은 김천수 목사님의 책이나 박요일 목사님의 강의집 안에서 이 내용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의 식민 통차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반노마주의자, 칠로마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해로 땅처럼 정치적으로 완전히 뒤섞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각자 자기네들의 주장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환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종교적인 자유를 로마로부터 확보한 것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혼재에 대해서 서로의 영역을 나눠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우리가 어떻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죠 이들은 각자가 주장하는 발을 가지고 서로 긴장관계에 있었지만 이 긴장관계는 세상적인 관계였어요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것이 극명하게 증거된 게, 증명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하나가 됐어요 자기네들의 각자의 이론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잘 성긴다고 얘기하고 이 시대에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다 거짓되었으면 어떻게 보여줘요? 예수님께 대응하는데 하나가 됨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얼마나 죄악 세상에 치우쳐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에게, 이 사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타락상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연합하여서 이것을 무시하는 쪽으로 나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양쪽의 이론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책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용된 화폐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나리온과 세겔이었어요 대나리온은 바로 로마의 정부에서 반경을 한 것이었고 세겔은 바로 유대인들이 쓰는 성전세로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살에게 바치는 의미는 또 5번 문제까지 합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도 이 세상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까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건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균형입니다 자, 적용하기입니다 세상법과 제도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자세와 올바른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정치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사법질서적인 부분 자, 정치적인 부분 봅시다 우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겐 투표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예수님 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투표권을 가지고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지를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다른 이득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사람인지를 우선 우리가 검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배워야 되고 더 열심히 알아봐야 돼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유를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특히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이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기준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다니엘에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 주권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니엘에서 5장과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범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죄를 활용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솔직히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 경력을 자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연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국가의 기본적인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약한 사람의 것을 뜯어서 강한 자에게 갖다 주는 사람은 우리가 뽑아서는 안 되죠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교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정말 이 주일의 의미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것을 최소한 확보해 주는 교육 제도를 우리가 지향해야죠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영적인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빼앗고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힘든 사회를 만든다면 이것은 좀 어렵죠 사법 질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세상 권력을 주는 일은 오히려 악의 충만함을 우리가 스스로 조성하고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서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이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권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실천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3.21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은혜를 의지하고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온 세계의 통치자로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앗고 하나님께 돌아감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이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있기에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